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뭐죠? 조심하세요 좋아요 엉덩이요? 엉덩이요 발이요 누가 어때? 엉덩이 빠져요 천호가 의사 선생님 네? 여기 환자는 왜인거에요? 이 환자 아이스크림 뭐죠? 네 아이스크림 몇개 먹었어요? 아이스크림 진짜 아프겠다 선생님 선생님 환자 왜그런거에요? 어디 아프대요? 어디 아프대요? 그래요 어머 감기도 왔나봐요 선생님 치료좀 해주세요 아니 거의 감이에요 잘가워요 아 네 알겠어요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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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환자가 말을 안듣네요 주사주세요 주사 엉덩이예요 엉덩이 대주세요 엉덩이 대주세요 거기 정말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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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머리 선생님 저기 환자가 머리 아프대요 왜 머리 아프대요 왜 머리 아프대요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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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 번 봐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에 충치 있어요? 벌레 있어요? 선생님 벌레 있어요? 어머 왜 벌레 있는지 좀 봐주세요 병원 놀이 그만 할게요 안녕 안녕 2분 5 10분 5 11분 3